오늘은 글램핑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사실 생활로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사진 찍어야 된다고 화장을 하고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했고요. 지금 바로 출발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만 있으면? 어 그거만 있으면 될 것 같아. 네일 귀엽다. 응 홍돌이 귀여운 코카와. 아 코카와? 고기 사야되고 고기 사야되고 고기 사야되고 고기 사야되고 아 나 뭐 먹지 않아 고민할 시간도 없어. 너 목이 안 밀려? 응. 어 뭐야? 어.. 우리.. 내가 생각하는 거에요? 진짜? 우리 소주 안 사? 사야 돼x2 어? 소주에 대해? 우리 엄청 슬퍼 먹는데 왜? 이거 맛있냐? 이거 맛있대? 하나 사 그럼 맛있다고 해서 사라지인데 포장 안 팔아서 안 먹었어 이거 하나만 체크했어 하나 먹을까? 아 나 그때 스미노프 먹었는데 맛있었어 이거에 그.. 그거 타먹었거든 무슨 맛인데? 사과주스? 어.. 토니가 또 제로 제로로 넣는 거야? 몰라? 몰라? 전장 풍선해지고 있어 근데 트래비는? 이거 하나면 되겠지? 우리 술 얼마나 먹을 건데? 술 근데 일곱병 몰랐어 딸기 에휴 딸기 싫어 아 이거 먹어야겠다 복숭아 난 안 되는 건가? 드세요 주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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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만요 주니어 두 개만요 주니어 두 개만요 네 가요? 아 가요 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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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은 못하고 가는 것만 가요? 아니 야 어렵다 뭐가 어려워 그냥 언니가 다시 주니어 나 안 배울까? 나도 저희는 이제 버거킹을 성유진 집에서 먹고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은 4시에요 아 없네 도착 지금부터 옮기자 왜 그래 우와 여기 괜찮다 안닌건 괜찮은데? nenegger 저도 좋덜 이거 어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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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Red 출발 이제 입들어 최종류 수 док 아 맞아 전맥거리 와자랑 이런 거는 넣어놨고 아 여기 여기 넣자 나 김치라면 무섭네 나 말 샀네 말 샀네 일단 여기는 넣어 고기 안 넣어도 돼? 너가 고기 넣었잖아 일단 술잔구 먼저 찍고 고기는 저거 할 때 하면 되니까 그래 좋아 역시 인충들면 모여 좋다 가죽살 가죽살 고기 안 넣어있는 중 중 안 넣어 고기 안 넣어 어디가? 아 수박이 있는 건가요? 제발 왜? 제발 왜? 제발 왜? 제발 오 오 오 아니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아.. 많이 쎄게 먹었잖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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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찢어진 것 같아 왜 이렇게 쇠물가? 아.. 무서워 나 뭐 챙겨올게 찢게 더 필요할까봐 더 갖고 왔어 잘했어 잘했어? 더 있어? 좀 더 과일 안주를 먹자 야 찢게 해줘 칼 어디 있어? 칼 위에 잠깐만 왜 그래? 살이 더 와서 살인다 야 근데 쫀다 잘 나왔는데 잘 나와? 괜찮아? 어 잘 먹겠습니다 모기가 야 보내셨어 사진? 모기약을 안가졌다 모기약 갖고왔어 아름지기 같았지? 미쳤다 제발 멀쩡히 집에 갈 수 있게 고기약을 안가졌다 고기약을 안가졌다 고기약을 안가졌다 고기약을 안가졌다 오늘 빠질 것 같아 금세 어두워졌네 밥을 묻었는데 여기다 간거 어때? 아직 빨리 나왔어 상관없어 남들혀 저기 바구니에 바구니에 내가 줄게 바구니에 진짜 여기다 줘 과장 여기 앞에 가방 앞에 사망이가 왜 여기 갔지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맛있어 첫 맛은 맛있어 그냥 서주보단 나은데 훨씬 진짜 사막이 여기 있는데 내가 커버를 여기에서 두 개 놀려있잖아 누구까지 봤는데 에이 시발 이게 뭐지 근데 나도 그때 못 봤다 옷보고 깔깔게다가 딱 봤는데 야자 갑자기 놀랬어 내가 여기 정말 안다 넣어놨거든 내가 좋아서 미키니더라 맨을 좋아해 수멘파 본사 수멘파 안봐 나 이기라 봤는데 적당히 해봐 판넬 던지면서 싸우길래 한거야 1일에 됐어 맛없었어 이거 안좋아 엄마 너가 여기다 이해 나 여기 버린다고? 아니 아니 이거 조금 버렸어 너무 날라졌네 이렇게 팩팩팩 근데 진짜 캠핑 초보다 아니 거의 다 그랬는데 우와 너무 이쁘다 진짜 어두운 곳에서 하고 있어요 감착해요? 네 너무 이쁘다 허위림 4명이서 부메랑 하자 오우 손조심 뭐라고? 부메랑 하나 둘 셋 저 새끼야 진짜 아 나 밤에 오줌 짤 것 같아 나도 씻을 것 같아 부푼다 해야 돼 불 붙었어 이거 빌려줄게 나 버섯 됐어 아니 쟤 버섯 됐어 야 허위림 안 뜨거워? 어 괜찮아 괜찮아 자갈이야 어 됐어 됐어 딱이야 어 괜찮아 근데 허위림 와 나도 나도 나와봐 너 여기서 빠질 수도 있어 으악 애가 곧 빠질 것 같은거야 아 찢어졌다고 마지막으로 미안한데 초코맛 이 새끼 버섯이야 초코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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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찍어봐봐 아니 젊나 웃겨 네 곁에 어 왜? 왜? 맛있다 어 별론데? 별론데? 왜? 김치에 가실? 너무 맛있다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너 너무 고백 여기 없잖아 맛있다 아 진짜? 최정연이 고구마를 줬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 겉에 먹어봐 오오 이런 거 맛있는 거 알지? 맛있어? 맛있어? 근데 걱정했던 것보다 고구마 괜찮은데? 그러니까 나쁘지 않네 건너면 2차 우리 둘만 3차야 왜 3차야? 우리 2차 거기 있어 이미 고기 한 번 넣었잖아 아 그게 2차였어? 응 지가 안겨서 물이지 그니까 그러니까 오늘 거 꺼내? 타이머 시키 비싼데 2점 떴습니다 오늘 거? 근데 우리 소주 슬라시 오우 근데? 허유린 거라는 거? 야 너무 잘 켜놔 야 너무 잘 켜놔 야 너무 잘 켜놔 야 너무 잘 켜놔 소주 슬라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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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 일로 올라가도 되나? 아 아니 아니 저게 터널로 왔어 터널로 왔어 우리 간식 꼭 먹고 에에? 근데 우리가 열어보는 줄 알았는데 국물을 먹어 보겠습니다 맛있다 먹자 감사합니다.